야채가 너무 좋아 도착한 배의 소중한 날 마치 핫도그 마치 핫도그 막상 배불로 마치 핫도그 너 와라!! 잘해줄게 저녁때 맛있다 저거 널 먹었지 잘 구웠다 저 뭐라 했다? 시계는 많이 시켰는데? 저 주자 안 써? 저 주자 한 발. 이건 왜 이빨도 시켰어? 유지 간장까지. 야 새 젓가락으로 된다. 맛있다. 뭔가 그런지. 진짜 왜 입에 흘려? 맛있다. lles이 있어? 진짜 잘 안 안된다. 맛있다. 좀 밥. 참 아름다운 식감. 물 한번 가볼거야? 물 진짜 깨끗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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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때? 응, 여기 왔다. 여기가 진짜 꿀꺼야. 여기가 진짜 꿀꺼야. 여기가 너무 꿀꺼야. 여기가 너무 꿀꺼야. 앉아. 손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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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sphere. 지금 정밀 apps organisations 2019 이런 집도 조글을 이동합니다. demais 트럭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! 슬리퍼ант 얌전하게 헷갈러 오늘의 첫 번째는 가장 큰 일상이야. 저는 아주 큰 일상입니다. 우리 자랑 중에서도 다른 곳에 가서 두지 않지. 아! 그러니까! 내가 말했잖아. 커피 한 잔에서 세번 나눠먹을 거 같았잖아. 우리 아프게 했는데, 빨리. 제발 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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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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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